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아이가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고품이 되는가 검토 3일 정도입니다. 꼭 우선 후에 나 요즘 많이 바쁘시죠?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. 좀 이런 말씀들이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? 뭐가 잘못 나오는데?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? 뭐가요?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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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.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간나 하는 생각이. 이렇게 주위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우슨도 우슨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올해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해봤다고 말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